음악 그러면 미래가치에다가 뭐를 곱하면 현재가치가 되냐면 현재가치로 바꾸는 개수를 곱해야겠죠 줄여서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계산을 화폐의 시간같이 계산해서 계산을 다 곱하기로 할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곱하기 할지 알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시험지에 현재가치 주어지고 미래가치 구하라 한다 그럴 때는 내가계수 곱하라 시험지에 미래가치 주어지고 현재가치 구하라 한다 그러면 현가계수 곱하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가계수가 3개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현가계수가 3개 있어요 도합 몇 개 있게요? 6개가 있어요 화폐의 시간같이 계산해 계수가 몇 개 나온다고요? 6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6개 나오면 우리 책에 보면 이 공식을 어떻게 다 왜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식 외우는 법을 제가 설명해요 그러면 제가 공식 외우는 법도 설명하면 공식 외우는 법을 들으면 여러분은 30초면 공식을 외울 수 있어요 30초에 공식을 외웠는데 드디어 대의만 하면 곱하기가 나오는데 곱하기를 못하래 그러면 곱하기를 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제가 또 곱하기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공식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났을 때 잊어버렸을 때 푸는 법도 알려드려요 다시 말하면 공식을 몰랐는데도 푸는 법을 알려드려요 다 알려드릴게요 다 공식 6개 한 개도 몰라 그런데 답을 풀어 이거 알려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지에 현재가치 주어지고 미래가치 구하라 한다 몇 가게 수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미래가치의 계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래가치의 계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미래가치의 계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미래가치를 주어지고 현재가치 구하시고 그럼 현가계수 곱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재가치의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을 크게 구분하면 미래가치의 계산과 현재가치의 계산이 있는데 미래가치의 계산은 곱하기 사용하되 내가계수를 세 개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가치 계산에는 현가계수 세 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아셨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다 구분해서 미래가치의 계산과 현재가치의 계산으로 구분해 볼게요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 제가 하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미래가치의 계산과 현재가치의 계산으로 구분했어요 미래가치의 계산에 사용될 계수가 세 개 있어요 현재가치의 계산에 계산해야 될 계수가 세 개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법을 잠깐 알려드리고 가요 이 파트 공부하는 방법은 앞으로 우리는 네 단계로 남아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이거 뭐뭐가 있는지 분류하는 거 할지 알아야 돼요 당연히 기초 과정에서 합니다 두 번째는 개가 뭘 뜻하는 말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써먹는지 아셔야 돼요 당연히 기초에서 좀 합니다 그러나 활용을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에서 개념을 위주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계산할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초 과정에서는 계산 안 합니다 기본 때도 계산 안 합니다 기초 과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기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에서는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쓰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더 이상 깊이 하지 마시고 기본에서는 활용도 깊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분류 첫 번째 용어 일시불의 내과계수입니다 일시불의 내과계수입니다 내과계수는 미래가치계수를 줄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의 그렇죠 내과계수입니다 세 번째는 감채기금계수입니다 짝을 맞춥시다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 이렇게 미래가치계산의 세 개 현재가치계산의 세 개가 있습니다 각 세 개씩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세 개 있는 거 알아야 되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보세요 여러분 미래가치계산에는 미래가치를 의미하는 내과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가치계산에는 현가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시불이 뭘 뜻하나 말이고 연금이 뭘 뜻하나 말인지 아시면 이야기가 되게 쉽겠죠 그래서 일시불 내과계수 연금 내과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이미 두 개씩은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감채기금계수가 미래가치계산이고 저당상수가 현재가치계산이면 알면 되잖아요 미음자 붙는 게 미래가치입니다 미음자 미래가치 미음자 아닌 게 현재가치 그러니까 미음자 미래가치 앞으로 여러분 감채기금계수 미음자 미래가치 저당상수 현재가치 자 분류하는 건 일단 했습니다 이제 개념 이야기할 테니 집중해 봐주십시오 이게 뭘 뜻하나 말인가 이겁니다 자 메모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게 그리는 그림이니까 편하게 보시고 이 그림은 기초에서만 그리지 않습니다 기본에서 또 그리고 심화에서 또 그리고 문제풀이 많을 때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리 이해할 때까지 할 겠습니다 봐주세요 요만한 돈을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만큼 넣었어 그리고 일정기간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 돈이 불어요? 작아져요? 불어요?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뭐가 붙기 때문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원금의 10%면 원금에만 10% 다음에도 원금의 10% 그다음에도 원금의 10% 이렇게 붙나요? 원금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원금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가 붙고 원금 이자에 대해 이자가 붙나요?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걸 뭐라고 하고 단위 계산이라 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건 복리 계산이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파트에서는 단위 계산일까요? 복리 계산일까요? 짐작 복리 계산입니다 언제나 복리 계산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복리 계산이다 모두 복리 계산이다 말듯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위는 원금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원의 10% 그다음에도 천만 원의 10% 그다음에도 천만 원의 10%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 그런데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었더니 천백이 됐대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 10%도 붙는 거예요 그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것이 복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복리 계산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 돈 집어넣더니 일정 기간 후에 커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하는 거 어느 거 구하냐면 이게 얼마냐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불의 내과 개수입니다 그러면 연금의 내과 개수를 구하는 방법 할게요 봐주세요 그림에 치중하지 말고 기름의 뜻 이해해 봐주세요 이만큼 은행에 돈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만큼 돈 넣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만큼 돈 넣었어요 그다음 또 이만큼 돈 넣었어요 이걸 원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계산 편하게 연에 한 번씩 넣는다고 합시다 4년 동안 돈 넣네 똑같은 금액을 그리고 4년 말에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이자에 이자가 붙었으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커져요 이걸 찾는 것이 이걸 구하는 것이 연금의 내과 개수예요 그럼 일시불과 연금 먼저 설명드립니다 일시불은 돈 한 번이죠 네 한 번 목돈 한 번 그 목돈은 일원도 목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일원을 백만 원을 이렇게 돈 한 번이 일시불이고 얘는 백만 원씩 매년 백만 원씩 따라서 일정 금액 식 매년 이게 연금이고 다시 한 번요 4년 동안 1억 한 번 4년 동안 1억씩 네 번 4년 동안 1원 한 번 4년 동안 1원씩 네 번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년 얼마씩 나오면 뭐예요 연금 1원을 천만 원을 1억 원을 이렇게 나오면 일시불 이해가셨죠 자 그럼 질문이요 은행에 돈 이렇게 한 번 놓고 기간만에 찾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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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게 뭐냐고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아니에요 정기예금이에요 이게 정기예금이야 정기예금 찾는 금액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대가계수 말 때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건 뭐게요 이걸 정기적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금액식을 똑같이 은행에 넣으면 기간만에 얼마냐 이게 뭐라고요 정기적금 정기적금 찾는 금액은 뭐라고요 연금의 대가계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시불의 대가계수는 정기예금 찾는 금액 계산할 때 쓴다 그런데 말하여 연금의 대가계수는 정기적금 찾는 금액을 계산할 때 쓴다 그런데 왜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외워두지 말라 하냐면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의미로 나오는 거라고요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1억 주고 산 땅 매년 땅값이 5%씩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5년 후에 그 땅값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죠 일시불일까 연금일까 자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1억이라고 했어요 매년 1억씩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1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승률이 5%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에요 1억이고 매년 5%씩 올라간다는 말은 복리계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지 그러니까 정기예금 막 백날 외워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이 돼야 돼 따라서 정기예금 찾는 금액 같은 원리가 뭐고 일시불의 내가계수고 정기적금 찾는 금액은 연금의 내가계수다 말듯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감책의 명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활용을 약간씩 설명하고 있는데 기초과정에서는 원래 활용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 라고 생각해도 좀 지나가면 훨씬 더 나아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책의 기금 할게요 제가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잘 지켜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느 그림하고 똑같아요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똑같죠 그런데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간 말에 만들려면 얼마씩 넣어야 될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아까 은행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기적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정기적금 찾는 금액이고 얘는 정기적금 붙는 금액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1억 만들기려면 5년 후에 1억 만들려면 10년 후에 1억 만들려면 매월 얼마씩 불입해야 될까 이거 계산할 때는 감책이금 감책이금과 똑같은 말이 기금정립 상황기금 상황기금 감책이금 같은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상황기금이란 말 많이 써요 따라서 감책이금 상황기금 기금정립 기금을 정립하는 것 이게 바로 감책이금 말뜻 이해가 되셨죠 풀어 말합니다 다시 한 번요 얘는 정기예금 찾는 금액 개선할 때 쓴다 얘는 정기적금 찾는 금액 개선할 때 쓴다 얘는 정기적금 붙는 금액 개선할 때 쓴다 이런 개념 자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할게요 잘 보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3년 후의 금액 혹은 5년 후의 이 금액을 현재로 이렇게 환산하면 현재로 땡기면 얼마냐 다시 말하면 요것의 현재 가치 현재 얼마냐 요걸 개선할 때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5년 후의 그 금액 내가 5년 후에 탈 수 있거든 그 금액 1억 그런데 내가 5년 후에 탈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땡겨받을 수도 있대 그러면 지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의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할게요 메모 중단하고 잘 봐봐주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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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고 앞으로 발생할 돈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매년 얼마씩 발생할 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것도 요거 구하는 거예요 요게 얼마냐 요게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감체의 기금계수하고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연금의 아니요 연금의 내과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 그림이 요게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같은 그림 아니야 그런데 일시불의 내과계수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그림이 같죠 그림이 같고 구하는 것만 반대지 그래서 좀 있다가 얘와 얘는 역수지만 얘네 둘이 역수가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역수관계를 갖고 있는 게 뭔지 봐보세요 제가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당상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언어가고 똑같아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똑같죠 그런데 구하는 건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금액들의 현재 가치로 지금 내가 돈을 빌리고 그리고 앞으로 갚는다면 얼마씩 갚아야 될까 이게 돈 빌리고 갚는 금액 계산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은행에서 내가 1억 원을 대출받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돈 갚기로 했대요 얼마씩 갚아야 될까 내가 1억 대출받고 10년 동안 돈 갚을 때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될까 이게 돈 빌리고 갚는 금액 개선할 때 저당상수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살려고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럼 요게 1억 원 대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갚기로 돼 있대요 1억 원 대출 받았고 10년에 걸쳐서 갚기로 돼 있대요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이 돈에 대해서 갚아야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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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계속 갚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갚는데 6년이 된 어느 날 6년차까지 갚아야 됐거든요 갚았거든요 6년이 된 어느 날 6년이 된 어느 날 6년차 되는 어느 날 이 집을 갑자기 팔아야 된대요 갑자기 팔아야 되는 것은 팔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4번 더 더 남았죠 4번 더 갚아야 되거든 요 갚을 돈을 요 갚을 돈 4번 갚을 돈을 요렇게 땡겨서 이 날 한꺼번에 갚아야 돼 왜 이 집에 저당이 설정돼 있다고 설정돼 있는 이 집을 팔아야 되니까 은행은 이제 담보가 없어졌잖아요 담보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그 집 팔 거라면 앞으로 남은 요 금액을 땡겨서 갚아 그러니까 앞으로 갚을 돈 땡겨서 갚는 거예요 요거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다고 그림 똑같잖아 지금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돈 갚는 거는 뭐고 저당상수 원래대로 말하면 저당상수로 끝까지 갚았어야죠 그런데 이때 이때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판대 그럼 앞으로 갚을 돈 땡겨 갚아야지 이해 가십니까 요걸 앞으로 심화까지 가면서 배울 거예요 지금 제가 심화 부분에서 배워야 될 걸 한번 땡겨봤어요 요렇게 앞으로 갈 거라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살짝 활용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개념 설명하면서 이 둘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활용이 기초과정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긴 한데 기초과정에서는 개념이 초점입니다 이런 개념 보세요 돈 한 번만 일시불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찾는 거 그게 일시불의 대가계수 그다음에 돈 여러 번 매년 얼마씩 연금 기간 말에 찾는 건 연금의 대가계수 그런데 앞에 앞으로 앞으로 요 목적의 금액을 만들려면 얼마씩을 매년 넣어야 될까 가 감체기금 그다음에 1년 후든 10년 후든 그 일정 금액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돈 한 번이니까 일시불 현가계수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매년 얼마씩을 현재로 환산하면 얼마냐 연금의 현가계수 앞으로 발생할 돈의 현재 가치로 지금 돈 빌리고 얼마씩 갚아야 하느냐 저당상수 돈 빌리고 갚는 건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 얘는 융자 상환액 개선할 때 저당상수 요거는 정기 뭐라고요 예금 찾는 금액 요거는 정기 적금 찾는 금액 요거는 정기적금 붙는 금액 요런 개념이 바로 개념입니다 관계 얘기할게요 관계 이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좀 전에 얘하고 그림이 똑같고 반대 방향인 게 구하는 게 대칭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얘네 둘이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그림이 똑같고 구하는 값이 대칭인 건 감채균 교수예요 얘하고 얘가 역수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이 역수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 역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는 저당상수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 서로 역수입니다 앞으로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 아닙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균 교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다 그래서 관계를 물어볼 때도 많아요 그럼 가장 첫 번째는 분류하는 거 할지 아시라 두 번째는 저 뜻이 뭔지를 아시는데 일시불은 돈 한 번이다 연금은 여러 금액 여러 번이다 매년 얼마씩이다 그리고 감채기금은 적금 불입액 계산하는 거다 붙는 거 계산하는 거다 그리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미래의 금액을 현재로 땡기는 것이고 연금 현가계수는 앞으로 발생할 매년 얼마씩을 현재 얼마냐로 계산하는 것이다 저당상수는 돈 빌리고 갚는 거 계산할 때 쓴다 감 잡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말뜻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가치로 이렇게 바꾸는 계산을 미래가치 계산이라 하는데 계산 방식은 현재 가치 값에다가 내가계수를 곱해서 미래가치를 구할 거고 내가계수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말해보세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이렇게 미래가치를 주어지고 현재 가치 구하라는 걸 현재 가치 계산이라고 할 것인데 미래가치 값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현가계수 세 개 말해보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감 잡으셨죠? 그러면 대충 갈 길까지 보여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기본이론 때 뭘 할 거고 기본이론 때 오늘 이야기했던 이 개념 활용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심화때는 아까 계산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곱하기 할 거라고 여기다 계수값 집어넣어서 그럼 계수값을 집어넣어서 계산 달려면 계수값을 외화하겠죠? 그럼 외우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법도 알려드린다고 그럼 외우는 법도 알려드리면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이 힘들어요 또 그런다고 그럼 계산난 법을 알려드린다고 그럼 공식을 까먹었어요? 그럼 공식 까먹어도 푸는 법 알려드린다고 그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순서로 공부하시면 된다 기초과정에서는 아직은 이거 하지 말고 이것도 너무너무 깊이 있게 막 막 왜 돈 갚아야 되는 그런 거냐 이런 거 몰라도 돼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냥 일시불은 돈 한 번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찾는 건 뇌가 연금은 매년 얼마씩 기간 말에 찾으니까 뇌가 돈 붙는 금액은 감체기금 미래 금액을 미래 금액 한 번 일시불을 땡기는 거니까 일시불의 현가 미래의 매년 얼마씩을 땡기는 거니까 연금의 현가 이거는 돈 빌리고 이렇게 갚을 돈으로 돈 지금 빌리고 앞으로 갚는 금액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 이렇게만 아십시오 아셨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그만큼 다루도록 하죠 우리 쉬었다가 98쪽 현금 흐름의 측정으로 갈게요 쉬었다 하시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미국 왕폐 수ев 학점 관행 일삼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